만두야 나 배고파 뭐 먹을까? 만두 빼고 아무거나 드셈 엄마 기력 없는데 장난칠래? 오늘 세탁기 초강용모드에 목욕한번 할래? 어? 이놈 시끼가 아니 기력이 없으시다고요? 그럼 부추를 드셔야죠 기력부추짱짱퍼 부추헨스업 기력부추짱짱퍽 부추헨스업 계란 계란 어묵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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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물 뼈가 잘 안먹어 줬어요 배가 잘 안먹어졌어요 계란 뼈가 잘 안먹어서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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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 계란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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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 계란 고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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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nimble 드세요 내 손이 지나간 자리는 안 나올거지? 응 지나가는데도 다 편집해줄게 같이 먹어있객 진짜 맛있다 조합이 좋네 원래 오리고기랑 부추랑 잘 어울리잖아 예전에 한 번 해먹었던 것 같은데 엄청 맛있더라고 내 기억에 그랬었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!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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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學기 국적 김 ——